여러분, 이것은 이곳은 이곳은 데이뷰 쪽으로 봤습니다. 지금 저 앞쪽에 보이는 섬에서 저곳에 있는 장소에서 이곳에서 또 나게 나온 또는 저곳에 대규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곳은 예전에 이곳에서 이곳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섬에 있고 고립된 섬에서 전북도 속으로 쓰이지는 않고요. 현재는 지금 막막되어 있는 곳은 저쪽에 보이는 곳은 골든게이트 브리치죠. 그래서 지금 객가에 방해 된다고 합니다. 1937년도에 쌓아졌던 골든게이트 브리치가 되겠습니다. 하늘이 참 막내요. 한복에 지금 가면 이곳에 있는 미세먼지가 많다. 미세먼지가 없이는 바라는 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바다사자가 있습니다. 바다사자가 워낙 많이 보셨습니다. 바다 전망을 여러분께 이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사자는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 그럼요. 바로 옆에. 이 모퉁이 돌아가면 있어요. 지금 주말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신선한 공기와 이 멋진 풍경을 좀 즐기고 계십니다. 네, 여기 보시면 웰컴 아, Pier 39 해가지고 쓰여있죠. 오, 마카악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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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도 주말이라서 여유 온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감사합니다.